네, 일단 오늘 경기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고 선수들과 다 같이 준비 많이 했었는데 0대2로 지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가서 다시 봐야 알겠지만 1, 2세트 다 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유리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살려서 패배로 이어져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워낙 지금 기세도 좋고 지금 젠지가 소화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나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기까지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면서 자신감 있게 왔는데 좀 진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상에 있는 젠지라는 팀을 상대로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저력은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조금 위안 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잘 피드백하면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항상 스프링 때부터 느낀 거는 저희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고 모든 팀들이 다 실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좀 더 엄청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실수를 좀 더 덜 하는 것 같고요. 상대팀 젠지가. 확실히 뒷심도 좋고 항상 한타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했을 때 확실히 저희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잘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생각, 오늘 하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아직 준비 자세한 디테일은 이제 돌아가서 좀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 오늘 젠지전 졌지만 저희 그래도 아직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니고 농심전 잘 준비해서 다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